우리 지난번에 강사님들 모임에서 이 노래를 같이 했었거든요. 저희 협회가 이제 강사협회니까 강사들 세미나에서 이 노래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해 강사님들도. 당장 회원들한테 가서 가르친다고 다들 그랬어.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 반응이 좋았던 노래 중에 이 노래를 모르면 이제 경찰서 참여가. 반드시 배워야 돼. 반드시 배워야 돼. 시작. 반드시 배워야 돼. 지난주에는 주영리의 여정이라는 걸 배웠어. 조용한 노래. 그죠? 좋지? 그렇게 조용한 노래도 배우고 또 이렇게 신나는 노래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해. 사랑할 나이. 가산말이 보면 어머니 노래 가산말이 재밌잖아. 꺾어진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인생의 계급자는 늘어만다고 온몸이 있으시고 아파와도 마음은 뭐야? 이팔총춘이니까 이거야. 응. 예쁘다. 맞아. 마음은 이팔총춘이요. 아, 불꽃같은 사랑을 할래요. 나는 아직 뜨거웠답니다. 나이야. 가거라. 숫자이야. 가거라. 야속한 세월아. 너 먼저 가거라. 나 이제, 나 이제 뭐 할 나이? 사랑할 나이. 나 이제 사랑할 나이야. 시작. 나 이제 사랑할 나이야. 응. 사랑해이? 왜 사랑할 나이가니까 왜 어머니? 꼭 사랑할 나이가 뭐 어머니? 꼭 남자들만 사랑할 나이야? 옆에 이웃이랑 사랑하고 하는 거지? 너는 여자들 안 좋아해? 남자들만 좋아해? 자, 사랑하는 노래. 이 노래 좋죠? 신나게 이렇게. 이런 신나는 노래를 배워야만이 어머니들이 생활에 활력이 있어요. 이 생기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박수는 이 노래. 사랑할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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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는 이 노래에 누구를 해? 박수는 이 장군을 잘 치는 조각이죠? 어, 아주 잘 세미고 노래도 잘하고. 시작합니다. 시작. 꺾어진 날이라고 시하지 말아요 이 세계의 해적자는 너랑 만나고 눈뽑이 씁으시고 아파하고 마음은 이 화활 청춘입니다 아무 똑같은 사랑을 할래요 나는 아직 듣고 갑니다 나이가 가고 마소자가 나거나 계속하는 신입인거다 너 어쩌다 말일거라도 너 이제 졸업할 날이 아 그럴 것 같은 사랑을 할래요 나는 아직 듣고 갑니다 나이가 가고 마소자야 가고 나 계속하는 신입인거다 너 먼저 바라더라도 이제 살아갈 날이 내가 이 살아갈 날이 너랑 만나고 할 수 조타해봐 시작 조타 노래 춰죠? 재미있지 않아? 네? 이렇게 막 신나는 노래를 불러야만이 우리 생활이 신나 그죠? 졸업 쳐진 노래 부르면요 아이고 왜, 아이고 아이고 맨날 이런거 같은데 신나게 한번 배워봅시다 노래가 참 좋은거 같애 경쾌하고 노래방 가가지고 친구들 모임 가가지고 이런 노래 불러봐 나까지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이렇게 신나는 노래 불러봐라 어디 어머니 놀러가가지고도 광장가서도 얼마나 어끌이지? 젊은 애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의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 날 나중도 사랑할 나이다 이거야 날 나중도 인신할 나이다 이거야 그렇지 자 한번 배워봅시다 나이 드신 분들도 당당하게 꺾어진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 이 노래 완벽하게 배워봐요 준비 꺾어진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인생의 괴좋자는 놀아간다고 어떤 우리 날이라 더 무시하지 말아 좋지 인생의 괴좋자는 다 놀아간다고 엉덩이 스무시고 아까봐도 마음은 이 팔 청춘 입니다 엉덩이 스무엇 엉덩이 스무엇 엉덩이 스무엇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어머니 마음은 이 팔 청춘할 때 마음은 앞에 한 박자 반의 쉼표 있어 있어요? 네 숨쳐야돼 쉼표 마음은 이렇게 가야돼 자 이 옆쪽만 해볼거야 어머니 맨 첫번째 줄 여까만 명대까지만 해볼거야 꺾어진 나이라고 소리 질러야돼 신분스럽게 준비 한,둘,셋,넷 꺾어진 아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그렇지 인생의 계급자는 꿈들어간다고 얼굴 잘한다 숨쉬고 어머니 숨쉬고 아하 그렇지 마음은 이 팔 청춘단단 청춘단단이 두 번째로 해야 돼 오케이 자 두번째 줄 한번 해볼까요 두번째 줄 해보자 두번째 줄 해보자 시작 시작 꺾어진 아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인생의 계급자는 인생의 계급자는 드라마나가고 드라마나가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가도 온몸이 쑤시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가도 마음은 이 팔 청춘단단 마음은 이 팔 청춘단단 보인 잘 안된다 그지 잘 안된다 마음은 이 팔 청춘단단 그 다음에 하나 둘 입니다 입니다 앞에 모자 모양처럼 생긴거 있지 조그만한거 보니 정처럼 그지 모자 모양처럼 생겼잖아 잘 봐봐 모자 따라해봐 모자 몇 글자야? 두 글자잖아 모자 두 박자 쉬야돼 땅땅 입니다 이렇게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세번째 줄 한번 해볼까 세번째 줄 세번째 줄 잘하시네 목소리 크게 하세요 짝고 목소리 준비하시지 말고 크게 준비 시작 겉겉찌 겉겉찌 인생의 기름장은 인생의 기름장은 인생의 기름장은 인생의 기름장은 늘어만가고 늘어만가고 오겅이 쑤시고 아파와도 헌벅이 쑤시고 헌벅이 쑤시고 마음은 이 팔 청춘입니다 시작 겉겉찌 목소리도 크게 해야 겉겉진 날이라고 무시하지 마 엉겉진 날이라고 실수 왜 그렇게 부르면 안 돼 힘차게 슈핑 다같이 시작 겉겉진 날이라고 무시하지마 사랑해요 이 책을 깨고 자면 뜨뜨러 간다고 사랑해요 온몸이 숨쉬고 아파봐도 마음은 벌점쯤 담당 사랑해요 둘, 셋, 넷 다할 것 같은 사랑을 할래요 나는 아직 뜨겁답니다 아 불꽃같은 사랑을 할래요 오에서 내려야돼 아 내 박자 시작 아 제가 항상 얘기했지 어머니 아 들어오지 말고 아 들어오면 안돼 글씨가 나가 아 아 아 불꽃같은 그렇지 불꽃같은 시작 불꽃같은 사랑을 할래요 요 들려야돼 사랑을 할래요 시작 사랑을 할래요 그렇지 나는 아직 뜨겁뜨겁뜨겁 시작 뜨겁답니다 그렇지 지금 어머니들은 뜨겁답니다 대전까지 밖에 안났잖아 부산까지 가야돼 뜨겁답니다 자 오른발 올려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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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자 뜨겁답니다 하면서 팍 미룰 막소리를 팍 밟듯이 시작 뜨겁답니다 뜨겁 뜨겁 끝까지 나는 아직 사랑할 나이다 사랑할 나이다 사랑할 나이다 난 아직 내 가슴은 뜨겁다 아 경비하지 않고 만날 수 있다 이거야 사랑할 나이다 이거야 아 불꽃같은 거기 한번 해볼까요 아 불꽃같은 준비 시작 하나 둘 시작 아 불꽃같은 사랑을 할래요 크게 에이 나는 아직 뜨겁답니다 나이야 다고라 숫자야 다고라 뜨겁답니다 이거 하느라고 또 나이야가 안나와 뜨겁답니다 저젠이 끝까지 해보냈어 아 이건 하고싶으면 안돼 나이야 다고라 시작 나이야 다고라 숫자야 다고라 숫자야 다고라 시작 숫자야 다고라 나이야 다고라 숫자야 다고라 시작 나이야 다고라 숫자야 다고라 그 다음에 쉼표 있어요? 숨 들여 마시고 야속한 세워라 워라 여기가 많이 틀린다 워라 툭 올려야돼 의미 똑같애 야속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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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세워라 세워라 올려보십니다 세워라 다시 한번씩 세워라 너 먼저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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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 나아이 돌려야돼 오케이 자 야속한 세워라 야속한 세워라 야속한 세워라 너 먼저 가거라 나아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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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나아 세워라 시작 나아이제 사랑할 나아이제 뭐할라 사랑할 나아이제 너 먼저 가거라 너 먼저 가거라 나아이제 사랑할 나아이제 뭐할라이 사랑할 나아이제 사랑할 나아이제 사랑할 나아이제 처음으로 해보시라이 준비 자 어머니 악보 들어야 악보 이왕이면 어머니 웃으면서 불러 노래를 불러줘요 이렇게 웃는 자랑 좋아 내가 인생을 나이가 들면 될수록요 웃는 분들은요 얼굴에 다 써있다 저거는 참 항상 웃는 얼굴이야 여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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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성함이 어떻게 됐지 네 각자 까먹었네 알아보세요 예 개술씨 우리 개술언단은 항상 웃는 스타일의 얼굴이야 웃는 사람이야 보니까 얼굴에 항상 웃고 다닌다고 써있어 웃는 사람들은요 벌써요 입거리가 올라가있다 그리고 주름이 벌써 틀려 근데 항상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주름이 벌써 무섭게져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모든 고민 걱정을 다 갖고 있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써있다 그래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하면 웃는 사람들인데 친구들도 많아 그죠? 노래 부를 때로 그래 깎아진 남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장사하시는 사람들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머니 똑같은 갈치집이 있어 갈치집이 파는 데가 근데 이 갈치집을 할면은 찌개 끓여주면 할면은 식당 사람이면 오만 인상을 했어 반삼을 날라져도 고추 더 주세요 어머 말이라도 한국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 좋잖아 근데 그 집이랑 파는 옆집은 음식은 조금 덜 맛있는데 엄청 웃었어 어서오세요 뭐 더 먹을까요? 뭐 모자는 거 있어요? 네 또 오세요 이렇게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집에 가고 싶을까? 이 오만 인상 쓰고 싶은 사람들 아까 이왕이면은 웃는 음식이 나가고 싶지 그치? 응 항상 웃어야 돼요 어머니들도 이렇게 살짝 옆에 짤랑 와봐 노래할 땐 어떻게 해야 돼? 깎아진 나이라고 무시하지 마요 그냥 나이라고 내가 70, 80 됐어도 나 무시하지 말아라 이거야 근데 고통치는 목소리처럼 깎아진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줘 오케이 자 웃으면서 귀꼬리 올리고 처음에 한번 해보자 깎아진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줘 내가 틀렸어 이게 해달래 웃느라 오늘 오늘 나도 한번 웃으면 우리 신랑한테 보여줘요 그 생각만 하다가 약간 나는 근데 많이 웃는 편이야 저도 그쵸? 나도 많이 웃는 편이긴 한데 응 응 조금 약간 미친년 같아요 너무 웃으니까 조금 약간 그러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너무 웃으면 좀 약간 정신이 나간거잖아 어떤 친구가 그러다가 내 친구 저기 한명이 야 인선이 너는 너무 많이 웃으니까 야 너 꼬마 꼬주면 미친년 같대 나한테 나만 빠져나 안 돼? 그런거는 맥주나 그쵸? 아이고 그런다니까 좋잖아 댓글 읽는 것보다 더 좋지 응 이렇게 사랑할 나이 하나 둘 셋 아 물꽃같은 사랑을 할래요 어 물꽃같은 사랑을 할래요 사랑을 할래요 나는 나이 뜨겁답니다 어떻게 나이 야가 보라 숱자 야가 보라 그 속할 수 있는 거다 나 먼저 가왔더라 이제 사랑을 그렇지 사랑을 나이 박사진 노래 좋다 긴장을 해봅시다 시작 똑똑히 나이 야 도시하지 말아요 인생의 개국장은 늘어만 가고 꿈꿈치 시원 아가도 황홀히 반청중 그렇지 잘한다 자 목소리 일곱이 올려 아 너 같은 사랑을 할래요 나는 나이 뜨겁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나이 나이 야가 보라 나이 야가 보라 숱자 야가 보라 이 속할 수 있는 거다 나이 나이 야가 보라 숱자 야가 보라 이 속할 수 있는 거다 너 먼저 가와 보라 나이 네 임신할 나이 임신할 나이 내 나이 임신할 나이 나이 임신할 나이는 아니야? 아니야 공감문 닫았어? 사랑할 나이 아니 어떤 어머니가 내가 지난번 어머니 이 노래 부르면서 내 나이 이제 결혼할 나이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쪽에서 어떤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아 이제 이혼할 나이 남편이가 오래 살았네 자 사랑할 나이 박서진 노래